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제주도에 있는데요. 조정은 작가님 제주아트페어 하는데 따라왔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좀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면 전혀 쉴 수가 없어서 제주도로 와서 일주일 정도 쉬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미술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술계에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더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심각한 것은 제가 직접 체감이 되는 것은 액자값이랑 캔버스값 이런 게 굉장히 올랐어요. 나무값은 제가 들었을 때 한 80% 이상의 인상이 됐고 그래서 액자값은 액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건 한 2배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알루미늬 캔버스를 쓰긴 하지만 뒷부분에는 나무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 값의 폭등에 의해서 어떤 건 한 3배 정도까지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액자를 계산을 하러 갔는데 제가 대충 생각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 이번에 액자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천만원 가까이 액자값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년에 액자값이든 캔버스값이든 수천만원 단위로 결제를 하니까 이게 1년에 그러면 그런 가격이 몇 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폭등을 했어도 물량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 재료 같은 거 품귀 현상을 벌써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몇 가지 재료는 제가 쓰는 것 중에 지금 한국에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나무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에서 수입이 되는데 선적을 못하다 보니까 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원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려고 하는 물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도 뭐 어디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는 영국 재료는 운송업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기름도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폭등했지만 전반적으로 물건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종사자들의 체력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원래도 항상 바쁘기는 했지만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 캔버스랑 액자 즉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의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거의 지금 뭐 잠도 못 주무신 지가 몇 달 이상 됐고 작가들도 요즘에 사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작품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작품들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액자 쪽은 너무나 이렇게 호황이라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생활도 없이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거를 선언을 하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크릴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액자집이든 어디든 오더를 넣으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더를 넣어도 반갑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많은 분들께서는 그럼 직원을 더 뽑아가지고 더 하고 더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약간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데는 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액자라든가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런데 더 쏠림 현상이 심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워낙 고가 작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니까 대형 작품 있잖아요. 사실 무반사라든가 아니면 아크릴 같은 경우에 대형 작품에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작품 사는데 몇백만 원 액자값을 아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굉장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좋은 일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지금 넘어서서 저도 사실은 요즘에 작품 이렇게 의뢰가 오거나 뭔가 하면 사실 몇 달째 거의 항상 거절만 해드리고 있어요. 못한다. 그런데 액자집도 그렇고 미술 관련된 전반적으로 잘 하는 데들은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체력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한계까지 지금 다다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미술 종사자들은 느끼고 있는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작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 좀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는 사실 거의 모든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100% 오를 거예요. 가격은 사실상 지금에서 한 10% 20%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가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이 또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실 지금의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작가들이 다 손해일 거고 거의 100% 조금 활동을 하신다 싶은 작가님들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다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면은 구매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이걸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작품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작품을 구하기도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찾으시는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디 갤러리에 따로 문의를 주거나 막 그러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작가들이 정해진 거 있잖아요. 올해 하기로 정해져 있는 전시 그런 데 가시면은 좀 이렇게 작품을 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전시작이 아닌데 작품을 따로 구한다라는 거는 아마 조금 인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구하시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뭐 만들면 되지가 아니라 뭐 자동차 반도체 지금 뭐 열선이나 엉따 같은 아주 기초적인 반도체도 없어서 그런 것도 못 넣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인데 미술 정도는 굉장히 작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감 회사라고 해도 전 세계적인 물감 회사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뭐 규모가 뭐 반도체나 그런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크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거를 현재 미술계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도 제가 댓글도 거의 못 달아드리고 인스타에도 댓글을 못 달아드렸는데 조금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댓글도 좀 달고 오랜만에 재충전을 해서 서울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